오늘 속성훈련에 어머니들께서 오늘 그렇게 제가 힌트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에 갔다 오면서 가방을 획 내던지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아빠 나는 세상에서 우리 탐퇴이 제일 싫어 이랬습니다. 이럴 때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자를 낳았어. 왜? 저도 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야. 왜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줘요? 맞짱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묻혀? 맞짱으로 묻혀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애가 무슨 감정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엄마한테 와서 엄마 잘 들어봐. 우리 탐퇴이 제일 싫겠지. 이거? 아니지. 뭐야. 내가 엄마 오늘 탐퇴 때는 정말 짜증 났어. 이 감정을 알아달라고요. 이게 뭔지 해. 제가 왜 그랬다가 난리가 납니다. 왜? 그랬더니 어? 그 탐퇴이가 나 뭐 뭐 뭐 했다고 새우깡 다섯 번 기사오래요. 그런데 얘 담임을 제가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럴 분이 아니셔. 믿어지지 않는 게 뭔 얘기야. 그 선생님이 그렇게 몰상식한 일을 할 필요가 아닙니다. 어떤 애들은 자든 얘기 안 하고 나 자기가 졸았다고 새우깡 다섯 번 기사오래요. 어떤 애들이 자는데 이거 비교하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 팩트라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 특수반 아이. 특수반 학생이 자고 있는데 막 얘기 안 하고 자기는 조는데 새우깡 사오래요. 그 말 들을 때 얼른 느낌은 어떻겠어요. 막 김이 이렇게 막 뒤꼭지로 김이 올라와. 거기다가 자대로 배우지 못한 분하겠지. 넌 그러면 꼭지가 오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넌 그러면 특수반 아이와 동등한 취급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으니. 내가 딱 사색이 되죠. 아빠는 무슨 말을 해도 너랑. 근데 제가 교장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력 소개. 교관선생님 소개해 주신 참여소통 교육모임의 제가 초대 회장인데. 애하고 무슨 소통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이 모양이 되냐. 그래서 제가 다시 책을 끄지거든요. 공부하는 것 밖에 많은 거예요. 이거는 교사와 학생 사이고요. 이게 저의 바이블이고. 부모와 10대 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처럼 보셔야 돼. 부모와 10대 사이. 그걸 다시 본 거예요. 애가 어디서 잘 못했나. 그랬더니 아하. 애가 당통이 제일 싫어했을 때. 왜. 그럼 아닌 거야 이게. 뭐부터 해야 돼. 맞장기. 맞장기. 뭔가부터 해줬어요. 그냥 이렇게 거울처럼 애가. 아빠. 세상에 당통이 제일 싫어. 그러면 얼굴 표정 그대로. 약간 오버하면서 떼고. 우리 딸내미가 단팩 때문에 절대 짜증나구나.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교사와 학생 사이 읽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착각한 게 공감 이퀄 동의라고 착각한 거예요. 공감은 그냥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뿐이지. 그래 너 옳다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성에서 온 탓에 이해를 못했어. 남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남편에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공감 이퀄 동의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무척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니야. 이 아이가 원하는 건 지금 자기 마음을 읽어주기를 원하는 거야. 왜 연습해보시겠어요. 애국. 웃으면서 하는 거야. 진지하게. 애보다 더워진 것 같거든요. 애국. 애국. 우리 딸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강탱 때문에. 강탱 때문에. 전라 짜증 났구나. 전라 짜증 났구나. 이렇게 얼굴 띄어. 여기 실습하겠습니다. 옆에선 여배 어머니하고. 인사 나누고. 눈이 다 나누시고. 왼쪽에 앉아계신 어머니께서. 엄마. 나는 세상에서 우리 딸내미가 제일 싫어. 이렇게 앉아계신다면. 왼쪽에 앉아계신 어머니께서. 애국. 우리 딸내미가. 강탱 때문에. 쩌쩌쩌쩌쩌쩌. 머리 좋아서 좀 합니다. 메디. 액션. 아. 아.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이거 해봐야되. 이게. 오늘 이것만 제대로 익혀서. 저와 가면. 인생이 달라져. 저는 우리 딸내미. 여기. 과장님하고 와 계시지만. 평소에. 여기. 우리. 우리 딸내미가. 다른 강좌에 다 와서. 여기 와서. 조교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조교했어요. 이게 우리 딸내미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방학해가지고. 돌아가이. 거기까지 오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못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왼쪽에 앉은 분이. 애야. 딸내미고. 오른쪽에 앉은 분이. 엄마야. 연습. 들어갑니다. 왼쪽에 앉은 분이. 엄마. 난 세상에. 제일 싫어. 자. 레디. 액션. 으아. 정말. 날씨. 여기. 하하. 오. 탑. 기삼. 심사. 일. 아. 에그. 알고. 네. 오. 보실. 제가. 안녕하세요 하시간동안? 오케이 엄마 학생 레디 액션 엄마 나 너무 싫어 학교 너무 싫어 우리 선생님 너무 싫어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학생이 됐네 근데 이거를 이거를 어 하고 알고 보니 이걸 미러링이다 거울 되어주는 거울이라고 이게 신비의 명량이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약간 오바해가지고 맞짱 붙여주는 자 이런 경우 특히 이제